프랑스 서부에 특별한 에펠탑이 등장했습니다. 목수로 활동하는 말매작과 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 부샤드가 만든 작품인데요. 작년 9월부터 버려진 나무 조각 825개와 나사 5,400개를 이용해 에펠탑을 만들었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의지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데요. 파리올림픽 성화 현장에 자신들의 에펠탑을 전시하길 간절히 바란답니다. 파리올림픽 성화 현장에 자신들의 에펠탑을 전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